조계총림 송광사 분원 대구 삼덕동 관음사가 신년 교례회를 봉행하고 무료급식소 불자의 집 봉사자들과 후원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지난 2002년 문을 연 불자의 집은 대구 지역 불교신행단체 봉사자들이 모여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 토요일, 3일간 지역의 홀몸 어르신들에게 공양을 대접하고 있습니다. 교례회에서는 BBS TV 행불 아카데미 진행자 월호스님의 초청 강의가 진행됐고 봉사자와 후원자들에게 공로패를 전달하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습니다.